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는 그리고 암흡정 예수님들을 위해 축하로 우리 하나님과е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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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 나의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